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유망 의료기기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나섭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는 바이오 미래전략2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의료기기 신규 R&D 과제의 30% 이상을 미래 유망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미래 유망 의료기기는 10억 개의 정상세포 사이에 숨겨진 단 1개의 암세포를 식별하는 초정밀 진단기기 등 신개념 의료기기를 말합니다.